창세기는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크게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원역사와 창세기 12장에서 50장의 족장사로 구분되는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하나님과 동역한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과 생명체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죄를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끼쳐드리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며 후회하십니다. 하지만 지으셨던 모든 것을 물로 심판하시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조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복의 통로로 쓰시고자 노아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창세기의 족장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에서부터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손자 야곱, 그의 증손자 요셉의 삶까지 다루고 있으며 야곱의 일가족 70명이 요셉이 닦아 놓은 기반 위에서 애굽에 정착하는 장면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 역사의 무대를 설정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의 시작은 천지창조이며 끝은 요셉의 유언 이야기입니다.